자, 이어서 세 번째 무대를 코믹 가수 뽑겠습니다. 아티스트 보아 씨에 대한 팬심으로 오늘 출근끼리 아주 설렜다고 합니다. 팬심으로 오늘 출근끼리 아주 설렜다. 팬심? 다 나갔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분에게 보아는 춤으로서 배울 점도 많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오늘 아티스트 보아 편 출연제가 왔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흔쾌히 응한 걸로 알고 있어요. 퍼포먼스의 여재, 스테판입니다. 아니, 제일 웃겼다면 닭갑이가 일어나서 막 쉬니까 밴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막 쉬는 거야. 그냥 얘기해. 야,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니까. 아, 대회. 청년들이 많이. 일단은 스테파니의 각오 한마디 또 들어야죠. 네. 선물 같은 무대 제가 아주 멋지게 꾸며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스테파니 무대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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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